디마 당하지 않게 조심 디마 당하는데?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나 따라와 애니로와 애니로와 우리 디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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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애니로와 애니로와 애니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애니 애니 걸어와 그냥 우리 NW 넘어갈거야 안 때렸지 이거 안 때렸지 애니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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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체크야 디펜스 해줘 애니로와 내 위치 보고 애니로와 애니로 쭉 가 애니로 갔다 SE 워터브리지 건널거야 왤스텝 반파티 왤왜왜왜 도망갈 생각을 해 신발 키고 E스트로와 빨리 디펜스 해주고 E스트로와 빨리 워터브리지 건너 그래도 앞에 케어하면서 와 앞에 케어하면서 와 SE로와요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로 살짝 와요 비펜스 던지지마요 빨리 와요 SE로와 SE로와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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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갈 때 심하고 빨리 건너가야돼 여러분들 렁켜 렁켜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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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갔어 애기 이거 이제 앞에 박힌다 조심해 앞에 박힌다 조심해 오케이 잘 넘어왔어 대기대기대기대기 대기 이거 NW로 2파티만 지금 오 스마 3 뒤파티 나이스 나이스 다시 빠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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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대기 1파티대기 1파티대기 얘네 돌아올거야 1파티대기 얘네 돌아온다 디펜스하고 디펜스하고 지금 1파티도 NW 깊게 지금 5 4 3 2 다리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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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트로 E스트로 올라가 E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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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E스트로 쭉 깔거야 N으로 쭉 깔거야 카이팅 해가지고 다시 건너갈거야 아 다시 앞으라 다시 앞으라 7초 2파티 콜 몇초? 대기 5초 오케이 대기 여러분 대기 고네비 어차피 똑같아 APP 스카우트 저희 봤어요 E스트로 빠져 여러분들 왜 이렇게 초코에 뭉쳐 여러분들 안좋아 안좋아 여러분 잘들어요 우리 만약에 얘네가 푸시 들어오면 N으로 쭉가서 다시 워터브리지 까지 나 말씀해주세요 조심해 앞에 있다가 물리지마 대기 대기 얘네 약개친다 조심해 조심해 지금 NW 2파티만 지금 5 4 3 2 1 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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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 다시 빠 다시 빠 늦었어 디펜스트 에버드 초크에 있지마세요 아무도 못 어 이거 초크에 있지마 이거 들어온다 밤 들어온다 괜찮아 괜찮아 대기 대기 1파티 대기해 항상 앞에 1좀 주세요 1파티 준비해 1파티 준비해 NW 골라 1 1 딜버가 딜버 나이스 1파티 몇초 2파티 몇초 2파티 몇초 2파티 몇초 그냥 2스트로가 2스트로가 몇초 빨리 OK NW 2파티 4 3 1 들어온거봐 2파티 2파티 들어온거봐 나이스 B클랩 다시 N위로가 다시 여기서 대기 밀어내 밀어내야 돼 1파티 준비해 1파티 준비해 1파티 걸어와봐 1파티 걸어와봐 2파티 2파티 1파티 앞에 물리니까 가고 있잖아 돈다 노스로 괜찮아 괜찮아 모았어 모았어 아 우리 SE로 와 SE로 렁킬게 디펜탱코드 하지마 SE로 지금 렁키고 마운터 애비 쟤네 쫓아봤는데 마운터 박아 이스로 와 애비 지금 피킹어가 박았어 SW가 애비고 SE 노스이스가 빨리 걸어와 여러분들 빨리 걸어와 빨리 걸어 빨려와야 돼 우리 옵차 몇 분 다 빠졌어 디마에 디마에서 걸어와 왼쪽으로 2탄이다 웨스트로 와 여러분들 걸어와 나 봐야돼 나 봐야돼 이 파티 내 옆에 있어야 돼 지금 웨스트로 이 파티만 지금 5 4 3 2 약개쳐 약개쳐 다시 빼 이스로 빼 여기서 대기 계속 웨스트로 와 여러분들 웨스트로 와 이 쪽 벽에 지금 PKO 붙었다 그리고 사우스 쪽에 애비야 NW 와봐 여러분들 NW 와봐 NW 집중 빨리 걸어와야 돼 가운데로 들어가는거야 PKO S로 박았음 사우스로 와 사우스 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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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온거야 QW해 민석 집중해 여기 대기 대기 여러분들 NW 걸어와 NW 걸어와 2파티 쿨 몇초 민석이랑 너무 헷갈려 안나왔네 민석은 1파티때 오케이 여기 사이에 NW 걸어와 NW로 깊게 지금 5 4 3 2 1 1파티 1파티 지금 딜박아 딜박아 다시 NW 뺴 NW 뺴 NW 뺴 NW 뺴 NW 뺴 2파티 몇초 내가 세이치 살게 애니로 와 머리 돌렸어요 오는 중 애니로 가 애니로 가 앞이 디펜스 해주고 2파티만 외도로 지금 5 4 3 2 1 들어온거야 들어온거야 애니로 백 나이스 잘 박았어 1파티 대기 애니로 백 못쓰는데 밤 들어온다 디펜스 해줘야 돼 외도로와 외도로와 대결이 퍼져있어 애니로 쭉가 그리고 SE로 건너가 SE로 빨리 건너가야돼 여러분들 건너가 건너가다 조심해 디펜스 잘해줘야돼 디펜스 해주고 1파티 준비 NW 지금 5 4 3 2 1 드론골 여기 초크자리에 초크자리 딜받고 다시 S로 백 잘 박았어 1업해줘 뒤에 1업해줘 1라인 1업좀 해주고 S로 백 2파티 몇초 2파티 몇초 2파티 지금 NW로 아니 대기 S로 백 맞아 대기세기 S로 백 아까도 똑같은 그림이잖아 2파티 몇초 30초 20초 리그에서 오세요 우리 별로 많이 안죽었어 우리가 오히려 죽였어 PKO가 16레벨 됐어 많이 안죽었음 그런말하지마세 5초 5초 전력 파악했어요 2파티 몇명이네 2파티가 2파티 딜러 5명이요 어어 똑같으면 1파티야 나는 킬 안남겼다 어? 1파티 혼자 5명이서 킬이 나겠어 계속 나누는데 킬 떴는데 5명씩밖에 안될거같애 어어 계속 그렇게 해서 킬 내고있음 얘는 리그룹에서 올거거든요 좀 빨리 웬만하면 푸쉬를 해야될거같은데 여기는 아닌거같애 대게 약개친다 대게 대게 앞에 펜스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카운트 안채고 와 걸어와 걸어와 2파티만 걸어와봐 2파티만 걸어와봐 2파티만 걸어와봐 2파티만 걸어와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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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빠져 괜찮아 빠져 앞에 케어해줄준비 앞에 케어해줄준비 앞에 케어해줄준비 대기 S로 팩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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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초코 건너가지마 빠져 빠져 뭐야 뭐야 그 E스킬 그렇게 쓰면 안돼 키퍼가 키퍼 진짜 중요 키퍼스탱크들 초코 잊지마세요 드로우드 해도 좀 빠져주면 안돼 우리 나 애들 좀 빨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 빨리잖아 레인님 뒤로 조금만 더 백 SE로 와 SE로 걸어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다시 백 다시 백 좀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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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님 제가 할게요 쏘리 쏜 우리 SE로 걸어와 SE로 걸어와 SE로 걸어와 D펜탱크도 내줘야돼 걸어와요 빨리 걸어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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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주지마 SE로 와 천천히 걸어와 천천히 걸어와 2파티만 웨스로 지금 5 4 3 2 1 괜찮아 괜찮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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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1파티 민석 얘네 만약에 지금 들어오면 지금 본 인기지 좀 해줘 아 쿨이다 S로 좀 빠져있어요 2파티 쿨 몇초 12초 12초 오케이 계속 리그룹에서 오네 PKO로 돌아요 응 S쪽이 쫙 빨리 있네 NW 천천히 걸어 얘네 빠졌다 NW 천천히 걸어 빠는거야 어 빨리 건너와 여러분들 바운트 바운트 SW 넘켜라 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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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백 다시 백 빠져야돼 여러분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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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있어 퍼져있어 괜찮아 퍼져있어 여러분들 N이로가 디펜스해줘 디펜스해줘 여러분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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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쿨이 있지 SW 지금 들어온거야 지금 5 4 3 2 1 웨스웨스웨스 딜받고 다시 빠져 다시 빠져 초코로 빠져 초코로 빠져 미안해 초코로 빠져 앞에 1업 좀 밤당한다 SE로와 SE 빨리 빠져 괜찮아 여러분들 2파티 쿨 몇초 우리 다리위에서 한번 더 들어올거야 갑박 잘 켜줘야돼 빨리 빠져 디펜스 잘해줘야돼 지금 갑박 잘 켜줘야돼 갑박 잘 켜줘야돼 디펜스해주고 디펜스해주고 디펜스해줘 디펜스해줘 SE로와 걸어와 괜찮아 괜찮아 들어온거야 지금 5 4 3 2 1 들어온거봐 쿨카이팅 쿨카이팅 2파티 몇초 쿨카이팅 SE로와 SE로 걸어와 이거 쿨 엇갈렸을거야 SE로와 여러분들 SE로와 SE 여러분들 내 위치 봐줘 뒤로백 뒤로백 이제 안들어온다 애들 빠진다 어 앞에 1업좀 해주면 안되겠다 죽지마세요 마운트 탄탄력도 조심하시게 해주세요 한두명 탄다고 마운트 탄다고 앱도 보이는데 디펜 안빨려도되요 디펜 안빨려도되요 리그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운트 탄탄력 단독 공연 안내야 맥도